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손석희의 랩독.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두고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과 관련해서 갑자기 손석희 앵커가 소환이 됐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과거 JTBC 뉴스룸 앵커 브리핑 영상을 올렸어요. 내용은 쉽게 말해서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손석희도 썼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뭐라고 하냐라는 취지인 거고요. 랩독, 무릎 위에 앉은 애완견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전에 학자들이 워치독, 감시견 이런 것처럼 언론을 개에 비유했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을 들어서 다시 한번 반박 본인의 주장을 같이 한 겁니다. 다시 한번 했던 얘기가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 주장을 벗겼으면서 조작용 송금이라는 국정원 보고서는 외면하는 게 공정한 보도냐라는 얘기. 이거는 쌍방울 이화영이 북한에 돈 보냈던 게 이재명 지사 방북을 위한 거였다고 검찰, 법원발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에 반하는 내용의 국정원 보고서는 왜 조명이 안 되냐라는 취지의 주장이었어요. 다만 페북 내용을 보면 사과도 같이 했습니다. 일부 법조 기자들이 문제인 건데 그거를 전체 언론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 이거는 제가 부족한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특이한 게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본인 주장을 더 세게 이어가는 어떤 일종의 뒤끝을 보였어요. 이거는 알아보니까 취지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털어버리고 싶대요. 이재명 대표는. 이 얘기는. 네. 애초부터 전체 언론이랑 각자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일이 좀 커져서 수습하는 개념이었다고 하고요. 사실은 언론을 비판했던 건 일종의 장치였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법정 앞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국정원 보고서가 있었고 안부수 판결문이 있었는데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니까 좀 홍보하려는 취지였는데 그걸 말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즉흥적으로 말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강경파 몇 사람이 좀 말을 보태면서 일이 커져버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애완견 논란은 이 정도에서 일단락 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일단 더 나갈 의사는 없고요. 당 내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언론인 출신이 많잖아요. 민주당에. 맞아요. 그분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대표적으로 노정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제가 당내에 취재했을 때는 이를테면 어제 한 언론인 출신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나간 이슈 아니냐. 뉴스는 이제 이걸로 끝난 것 같다. 나도 생각이 있긴 하지만 다 끝난 마당이라서 말을 보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조금 신중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4법, 3 플러스 1법은 속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꾸고 방통위 의결정적수 늘리는 법안. 이렇게 뭐랄까 말씀드리자면 정권의 손타는 어떤 그런 부분을 견제하는 법안들이 추진 중이잖아요. 과방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해서 어제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앞으로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하게 되면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봉 기자, 주목해본 부분은요? 말씀하신 거를 조금 요약해보면 일단 전선을 좁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난 14일에 법조 기자들 앞에서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때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제가 보니까 그때는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우리 언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총 7건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언론 전체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반발이 심했던 거고 어제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또 정반대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부 언론, 대다수, 잘못된 언론 이런 표현들로 해서 한정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난 금요일에는 전체 언론으로 전선을 넓혔다면 어제 페이스북 글에서는 좁혔다. 일부 언론으로. 저도 이 대표 쪽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김광희 기자가 얘기해준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전선은 좁히고 싸움은 계속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그래요. 두 기자가 느낀 분위기가 달라요. 이 대표 측 관계자가 또 추가적으로 했던 얘기는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일부 언론의 행태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동시에 이건 전선을 좁혔다는 거고 다시 한번 검찰 랩독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또 글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흐름을 보면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민주당 내에 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면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언론과의 싸움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최근 흐름들을 쭉 보면 당원 중심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고 있고 당원들이 의원들이나 지도부에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언론개혁. 그리고 특히 이제 언론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싫어하지 않거든요. 어제 이 대표 측 관계자도 당원들은 지지자들은 더 단단하게 지원을 하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다들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을 꺼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이제 처음에 전체적으로 언론 전반을 공격하는 그런 흐름은 종료를 시키려고 하겠지만 애완견 전체 프레임은 좀 종료를 시키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검찰 기자라든가 법조 기자라든가 여기에 한정해서 비판하는 그런 공세는 쭉 이어갈 걸로 그렇게 좀 보이고요. 제가 이제 여야 정당을 다 출입해 보면서 좀 느낀 거는 어느 정당이든지 좀 공격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언론에 대한 비판들을 공격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조금 더 그런 기조가 강하다라는 그런 좀 분위기는 있어요. 이건 좀 기자들도 많이 동의를 하는데 대체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에 친문계 핵심 의원을 만났는데 이제 이렇게 술자리가 좀 길어지고 나서 처음엔 그런 얘기가 없다가 나중에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느냐.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난 뒤였는데 예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기성 언론들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인식들이 기본적으로 민주당 안에는 좀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흐름이 이재명 대표의 흐름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와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표현들 많이 보면 지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검찰의 공격 그다음에 언론의 공격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위기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당원들도 더 거칠게 나오고 있고 당원들의 분위기는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당원들의 그런 분위기를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 쪽에서도 좀 받아들여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이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언론이랑 민주당이 싸우는 걸 제일 반기일 곳은 사실은 국민의힘이거든요. 이 여론의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전략과 저런 전략이 아마 엇갈리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경 설명해 주셨고 당의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두 번째 이슈는 정치권 이슈가 아닌데 어제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죠. 박세리의 눈물. 한국올프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박세리. 지금은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인데요.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눈물도 보였습니다. 네. 얼마 전에 박세리 희망재단, 본인이 이사장인 재단에서 아버지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우리 노치만 뉴스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그 고소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던 거예요. 사건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박세리 아버지 박준철 씨가 새만금 해양 레저관광 복합단지의 사업을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 희망재단 도장을 사용했는데 그게 진짜 도장이 아니라 도장을 위조해서 사용했던 거였어요. 이거를 재단 측에서 뒤늦게 알고 박준철 씨를 고소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온 다음에 알았다면서요. 이 재단에서는. 맞아요. 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처음 알게 됐다. 그리고 나서 고소했고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의견으로 최근에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송치를 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런저런 추측만 계속 무성하게 나오니까 결국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거고요. 이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박세리 이사장의 얘기는 직접 한번 들어보실게요. 안타까워서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계속 막았고 계속 반대를 했고 저는 아예 그 부분에서는 아예 저도 그래서 아빠와 저 의견이 완전 달랐죠.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자 이제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건에 대해서 알고 막았다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빚을 갚아주면 또 갚아야 될 빚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그걸 좀 막아볼 생각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막아봤죠. 막아봤는데 안되더라. 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퇴한 이후에 이런 걸 알게 되고 빚이 생겼을 때 그거를 그냥 내 돈으로 조용히 갚아주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 고소를 제안한 건 재단에서 고소한 거잖아요. 고소를 제안한 건 본인이었다라고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박세리 이사장, 박세리 전 선수가 골프를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사실은 아버지한테 같이 권유를 받고 원래 육상선수였어요. 아버지의 그 역할이 지대했었고 예능에서도 같이 출연했을 정도로 되게 끈끈한 사이를 과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가서 되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갚아주다가 갚아주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세상에 알리고 더 이상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랑 같이 사업해도 제가 갚지 않습니다라는 선언을 한 셈이었어요. 박선봉 기자. 네.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또 이제 새만금 얘기가 나오길래 여기가 또 세금이 쓰일 수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문제는 없었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어제 전북도 쪽에 물어봤는데 일단 전혀 영향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북도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일단은 전북도 쪽에서는 이런 박세리 선수에 관한 얘기 자체를 좀 못 들었대요. 그런데 배경을 들어보니까 왜냐하면은 젠버리 그 부지 근처거든요. 하려고 했던 곳이. 그런데 이제 젠버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는 동안에는 아예 뭐 삽도 뜰 수 없고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게 추진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향은 없었을 것이다.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전북도 쪽의 입장이고요. 지금 이제 연예인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번 반복이 되었었는데 쭉 찾아보니까 뭐 깊게 찾아볼 필요도 없이 뭐 가수 장윤정 씨. 그렇죠. 어머니랑 뭐 재산 두고 불화를 겪다가 절연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배우 심영탁 씨 사례. 뭐 부모가 잘못된 투자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처분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뭐 B2 사례들도 대부분 좀 유사하잖아요. 맞아요. 부모가 뭐 빚을 졌는데 연예인이 뭐 대신 갚아준다라거나 이런 사례들 네. 김혜수 씨 뭐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빚을 지는 과정에서 자식을 들먹이면서 대부분은 이제 빚을 졌다는 거. 내가 누구 엄마인데 내가 누구 아빠인데 이게 이게 마치 어떤 보증처럼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연예인들은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쉬쉬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또 갚아주고 갚아주고 이랬던 경우들이 꽤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연예인들이 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구조가 있는 걸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 상황들을 쭉 보다가 가족이 원래 갚아줘야 되는 건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한테 어제 물어봤는데 하는 얘기가 일단은 가족끼리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는 당연히 빚을 공동으로 책임질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그런데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또 책임을 지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 심형탁시 사례 같은 경우에는 또 보증을 했더라고요. 보증 섰어요. 연대 보증을 서가지고 갚아줬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런데 다른 사례들 보면 박세리 선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보증을 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언급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연예인이라는 그런 굴레 때문에 갚아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가족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연예인들의 한정에서 생겨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세리 씨 같은 경우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 희망재단의 도장을 아버지가 갖다 찍은 거 이게 아버지가 몰래 갖다 찍은 위조된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이 부분도 박세리 선수가 책임질 부분 없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보증선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없는 걸로 이렇게 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 갚아야 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부모가 사망을 했을 때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상속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예인들은 유독 이런 문제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갚아주고 있고 그러면서 또 반복이 된다. 이런 점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화제가 됐던 기자회견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정리 한번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네이버 지우기 일본 라인 야후가 또 네이버하고 선긋기를 했어요. 네이버가 만든 메신저 프로그램 라인의 일본 운영사 라인 야후가 네이버한테서 벗어나는 탈 네이버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탈 네이버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네이버랑 시스템 분리를 당초에는 2026년 3월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걸 앞당겨서 올해 안에 완료한다. 라고 어제 CEO인 다케시 사장이 주조총회에서 밝혔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뿐만 아니라 서비스 영역에서도 네이버랑 관계를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라인에는 네이버 자회사가 출시한 라인 페이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것처럼 모바일로 송금 결제하는 서비스인데 이거를 내년 4월까지만 하고 종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대신에 소프트뱅크가 하고 있는 페이페이로 이관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라인 야후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신중호 라인 야후 최고 제품 책임자 cpo를 이사회에서 제외하는 안건도 통과했어요. 신중호 cpo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 있던 라인 야후 이사회에 있던 유일한 한국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렸어요. 사실상 라인의 창업자처럼 불려왔던 분인데 이제 이사회에서 제외되면서 전원 일본 이사진으로 끌어지게 됐습니다. 중요한 게 지분이었잖아요. 지분도 빼라. 이게 일본 정부의 어떤 권고 같은 거였는데 명령이었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일단은 보류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어제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에 총무상에서 행정지도 내려서 지분 정리해라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일단 네이버랑 소프트뱅크 사이의 지분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고요. 어제 언급되지는 않았고 총무상에서 제시한 시한이 다음 달 7월 1일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마 특별히 발표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협상이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에요? 매각하는 거예요? 그런 매각을 한다 안 한다까지 지금 발표하기는 어렵겠지만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박순봉 기자 한동안 좀 잊고 있었잖아요. 뭐가 또 일이 터졌네요? 결과적으로는 네이버가 손을 떼는 그런 흐름으로 전체적으로는 가는 걸로 그렇게 좀 보이고요. 이게 어제 플랫폼 업계 사람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이버 쪽은 별로 입장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에요. 플랫폼 업계 쪽에 물어보니까 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와중에서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들이. 그런 흐름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흐름과 좀 다르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표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요?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의 틱톡 금지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주목이 많이 되는데 이거 내용 보면 굉장히 지금 라인야후 사태랑 의외로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틱톡이라고 굉장히 좀 쇼폼 관련된 잘 나가는 SNS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국 자본이고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중국 자본 빠질 거 아니면 나가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걸 아예 법으로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미국이 우방국이고 중국이 역시 개인정보 관련된 그 문제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 건데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중국이 조금 악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형태로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라인야후도 거기 이제 개인정보 유출된 거 아니야? 너네 한국 정부 지분 빼. 한국 쪽 지분 빼.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잖아요. 너네가 저 관리 제대로 못해준 거 아니야? 관리 책임 있는 네이버 너희들 지분 빼.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사건들만 보면 흐름이 비슷한데 크게 보면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죠. 특히 플랫폼 업체들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다른 나라에 가서 영업활동을 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도 빼가고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본사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나다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구글 같은 것들도 문제가 생기면 구글 본사에 찾아갔느냐 말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 문제를 좀 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플랫폼을 좀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플랫폼 업계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나라들 사례보면 굉장히 좀 많아요.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경쟁 촉진법이라고 해가지고 애플하고 구글 겨냥해가지고 사업 좀 막는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좀 있고요. 가장 큰 게 유럽연합입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구글하고 메타 특히 애플 크게 과징금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자국 내에서 이런저런 활동하는 거 많이 좀 제약을 결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플랫폼 업계를 좀 보호하고 또 자국 산업 보호하고 이런 흐름은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여러분 이 제4차 산업혁명 이후에 뉴노멀 시대 이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거든요. 마치 예전에 석유 같은 게 바로 지금의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들 데이터 보호하려고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기업 간의 문제로만 볼 수가 전혀 없는 게 모든 전 세계의 국가들이 다 정부 차원에서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문제를 한정해서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업계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